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정선아는 19일 대전골프존 조이마루에서 열린 2017 롯데린터카 WGTO와의 정규투어 6차 대회 결선에서 보기 없이 1개, 허디 8개로 이날만 10타를 한 번에 줄이며 시즌 2승에 성공했다. 이로써 정선아는 최종 합계 12연도 바로 개인통선 우승에 성공했다. WGTO와의 통선 우승 순위에서 최예지, 한지훈에 이어 단독 3위로 올라선 것이다. 등록해주세요. 특히 이날 정선아는 2위 그룹을 무려 10타차로 따돌려 WGTO와의 사상 최다다수차 우승 기록까지 가져갔다. 종전 기록은 이은지가 바로 3대회인 5차 대회에서 세운 6타차 우승이었다. 정선아는 경기 후 기다리던 두 번째 우승이다. 장반에는 원하는 대로 샷이 되지 않았다. 점수판을 보지 말고 분석한 대로 연습한 대로만 하자는 생각이었다. 익을 때까지 내 것에만 집중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등록되지 않은 버전입니다. 이어 후반에 퍼트나 샷이 잘 되면서 점점 제 페이스를 찾았다는 정선아는 남은 챔피언십 대회도 잘해서 대상 포인트와 상금 타이틀 모두 갖고 싶다면서 이번에 준비가 잘 돼 우승한 것처럼 챔피언십도 그런 루틴대로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등록을 필요로 합니다. 정선아는 이날 우승으로 대상 포인트와 상금 랭킹에서 모두 이은지를 밀어내고 선두로 올라섰다. 정선아는 내달 10일 열리는 최종 챔피언십 대회에서 사실상 두 개 부문을 갈고 이은지와의 한판 대결을 앞두게 됐다. 정선아는 알려진 엑소팬이기도 하다. 매번 엑소 콘서트를 앞두고 우승 소식을 전해왔다. 지난 우승 때도 엑소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다. 이번에도 이런 즐거운 징크스를 이어갔다. 이날 우승보다 다음 주 엑소를 볼 수 있다는 희망에 더 들떠있는 모습이었다. 등록해주세요. 정선아는 엑소 이야기를 꺼내자 사실 다음 주 엑소 콘서트가 있다. 지난주 2부 투어 대회 바로 전날 새벽